송도의 마지막 기업 유치 용지로 이른바 금사라기 땅으로 불리는 송도 10일 공구 개발 계획 알아봅니다. 송도 복제 도시는 매립 당시부터 계획된 계획 도시입니다. 마치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듯 아무것도 없는 바다를 메워 간척한 새로운 땅에 하나하나 구역을 나누어 각각의 특징이 나타나게끔 계획적으로 건설된 도시인데요. 각 공구별 개발 계획이 그만큼 뚜렷합니다. 송도 복제 도시는 총 11개의 공구로 나눠 개발됩니다. 이 가운데 109에서 709까지는 개발이 대부분 완료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609와 809는 랜드마크 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개발 계획이 추진 중이며 마지막 개발 예정지인 11공구는 매립막까지 작업 중입니다. 송도 11공구는 이미 세계적인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K-바이오 등 세계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인천 송도 복제 도시 11공구는 전체의 면적이 6.92 제곱킬로미터이며 총 3개 구역으로 나눠 개발이 진행됩니다. 지난해 8월 착공한 1단계 기반 시설 공사는 2024년까지 마치고 이번에 시작한 2단계 2개 구역 공사는 2025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곳에는 산업과 업무, 상업, 주거시설 용지와 공원 녹지와 학교 등 공공시설 용지를 복합적으로 배치해 자족 기능을 갖춘 미니 신도시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송도 409와 509에 조성한 바이오 클러스터와 송도 11공구를 연결해 총 200만 제곱미터 규모의 대한민국 최대 바이오 단지를 만들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송도 복제 도시에서 마지막 매립이 진행 중인 11공구, 계획 인구 26만 5천 명이 거주하게 될 송도 복제 도시는 이미 20만 명 가까이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개발 예정지인 11공구가 바이오를 비롯한 세계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서의 원활한 개발 속도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송도 11공구 개발 계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